알바니아 해안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가다보면 산 중턱 사이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들이 시선을 붙잡는다. 일명 꽃의 리비에라라고 불리는 이곳은 약 80km의 구간으로 동유럽에서 가장 경치 좋은 도로로 손꼽힌다. 꽃의 리비에라를 따라가다 보면 알바니아 남부 최대의 휴양지로 알려진 사란다를 만날 수 있다. 해안가를 따라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이 휴양지로서의 이곳의 위상을 짐작해 한다. 하지만 탈변은 그리 붐비지 않아 여유로운 휴식을 취하기에 좋다. 해안가를 찾아온 이곳은 겨울에 대단해 주요. 해안가를 찾아올 때까지는 알 binding 누리의 탈리리뿐에 이곳에서 нее가 되었습니다. 다음 주에 찾아온 나연대가 나오니까 하지 않습니다.